검찰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를 덮기 위해 수사 무마 프레임과 함께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투트랙으로 전파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 등의 공소장에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의 유착관계를 숨기려고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 허위 사실을 만들어 유포했다고 적시했습니다. 또한 검찰은 김 씨가 남욱 씨에게 이재명 캠프에서 연락이 온다며 이른바 대장동 그분의 정차에 대한 인터뷰 번복을 종용한 걸로 파악했습니다.